이번 주 주간배구에서 선정한 MVP는 대한항공이 자랑하는 석석 듀오의 한 축이죠. 박승석 선수입니다. 이번 시즌의 공격 기준까지 끌어올리면서 한 시즌 개인 최다 득점 기록까지 바꿔놨는데요. 최근 체력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잘 버텨주며 정규석, 가스파린이와 함께 유력적인 삼각편대를 구축했습니다. 대한항공이 챔피언 결정전에 지탱하면서 시간적 여유가 생긴 만큼 0.5에서 멋진 활약이 기대됩니다.